윤석열 탄핵에 반대한다던 한동훈이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윤석열이 자신을 겨냥했다는 정보가 들어가고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에서 자신이 윤석열을 지켜주어도 자신에 대한 제거 시도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비로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일 표결 전까지 한동훈의 간보기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이 대국민 깜짝해 사과 성명이나 인기 단축 개연안이 발표된다면 한동훈은 아마도 바로 돌아서지 않을까 예측해봅니다. 내란죄는 이미 당사자들의 자백으로 입증된 상태입니다. 국회를 장악해서 계엄해제를 못하도록 명령했다고 김용연 전 국방장관이 자백했고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직접 김용연 전 국방장관이 지시했고 지시받은 특임사령관은 김병주 의원에게 자백했습니다. 윤석열은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해서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싹 다 잡아드리라고 말했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서 방첩사를 도우라고 명령했습니다. 방첩사령관은 국정원 차장과의 통화에서 체포해야 할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김어준 등의 명단을 불러주면서 위치 추적 등을 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수사는 이제 시작되었는데 증언이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내란죄에 대한 성립 요건은 덤토 대상이 아니라 완성되었습니다. 경찰 국수본이 움직인다고 하지만 내란죄인데 어느 한 놈 체포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탄핵이 결정되면 곧바로 특검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상식적인 회의 방해가 이어지자 장경태 의원이 도리지를 치면서 발언을 시작합니다. 국방부 차관님 계엄령 선포 계획 언제 하셨습니까? 예 차관 저는 방송에 나오는 걸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무회의 참석도 안 하셨네요? 예 저는 뭐 국무회의 참석도 상당히 그 이후 계엄령 선포 시부터 그 이후에 계엄사령부가 구성되고 그 이후에 포거령이 공포되고 그 이후에 국무회의 소집돼서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도 모르셨나요? 예 제가 언론에서 보고 어디 계셨습니까? 부대에 복귀한 게 한 23시 40분경이니까 그 이후부터는 23시 40분에 어디 계셨습니까? 저는 그때 국방부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상황실에서 뭐하고 계셨나요? 예 그때 그 상황이 조치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만 있으셨나요? 아니면 여러 정부기관의 파견 요청을 차관께서 직접 하셨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내년째에 동조하지 않으셨다는 공범은 아니시라는 얘기죠? 예 제가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법안행정처장님 지금 계엄사 파견 요청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걸 기조실에서 삭제하고 보내셨어요. 파견 요청 접수일시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잖아요. 간부회의 하셨으니까. 아 예 국가중대사님 만큼 제가 좀 차분히 답변을 하겠습니다. 10시 23분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비상 간부회의 참석한 것은 12시 50분입니다. 그 전에 아마 일부 차장과 실장 중에서 긴급 상황이니까 일부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를 보고 와달라는 연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공식적인 그런 계엄사에서 협조 요청이라든지 공문 접수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확인되었습니다. 아니요. 파견 요청에 대한 간부회의에서 하셨잖아요. 논의를. 아 예 그 말씀을 드릴까요? 논의를 하셨고 파견 요청 언제 받으셨냐고요. 안전관리관 나오셨습니까? 지금 대법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파악하기로는 이제 12시 50분에 제가 왔는데 이제 그 안전관리실 담당자가 계엄사로부터 사무관 파견 요청 수령한 시점은 12시 56분이라고 그럽니다. 아 그리고 안전관리관이 간부회의 보고한 시간이 12시 56분이잖아요. 안전관리관이 언제 계엄사로부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접수를 받았냐고요. 안전관리가 군 출신이잖아요. 대령 출신. 그러니까 안전관리실의 이제 담당자가 전화로 계엄사에서 전화를 받은 것 같고 몇 시니까? 그게 12시 한 55분 전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제 관리관에게 보고를 했고 관리관이 이제 그 무렵 올라와서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 보고 시점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1시 전후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간부회의 회의록 갖고 계시죠? 회의록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취도 안 하셨어요? 네. 말씀드렸지만 저도 뭐 자다가 12시 50분쯤 가서 이루어진 거라서 정신으로. 계엄사로부터 왜 접수 요청 일시에 대해서 일시 접수 경로 이거 왜 자료 안 주십니까? 아 그거는 아마 제가 오늘 직접 이야기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아니 주십시오. 자료로.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십시오. 지금 법원행정처장이 그러면 파견을 왜 안 하셨어요? 계엄이 해제된 건 정신으로 해제된 건 05시 01분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벌써 그 전에 12시 47분에 국회에서 다행히 원식 의장께서 회의를 소집을 한 상태고 그때부터 계엄 해제를 위한 회의가 시작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해제가 지금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제가 갔을 때는 여러 가지 검토가 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에서도 대법원 간부에서도 이 계엄령 선포가 위법하다는 걸 직시하시고.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재판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판단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자리에서 논의됐던 부분은 말씀드리는 게 필요하지 싶어서. 그래서 이제 그 헌법이나 계엄법이나 또 포고령이나 담화문에 나온 자료 그리고 이제 판례에 비춰봤을 때 거기에 적힌 내용 중에 저희들이 상당한 의문을 좀 가진 점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이게 저희 사법 관련 부분이니까. 사회질서의 극도한 극도 교란으로 사법기능 수행이 현재의 곤란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지. 과연 두 번째로 담화문의 계엄사유로 밝힌 판사 급박으로 사법 시스템이 마비된 거라고 볼 수 있는지. 또한 입법 독재로 인해서 사법 시스템이 마비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지. 그 때문에 사법부 권능과 정상적인 작동을 정지 제한하는 비상조치를 받아들여야 할 상황인지. 또한 경찰력이 아닌 군병력으로만 그 해소가 가능한 비상사태인지. 그리고 국회 기능까지 제한한 것이 명문의 헌법규정에 좀 반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상당한 의무를 제기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논의를 하던 중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행히 국회에서 해제 결의가 있었고. 헌법에 따르면 해제 결의는 당연히 대통령이 수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황이 종료될 것으로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엄사태, 배엄 비상사태 선포가 법률적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법원 행정처에서도 우려가 크셨고. 그렇기 때문에 또 국회에서 의결된 즉시 지체 없이 해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시까지 기다리신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끝나고 질의하고 끝나고 답변 기회 요청하셔서. 법무부 장관님, 공무회의 언제 참사하셨습니까?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수행비서가 다 확인하셨겠죠. 장관님, 아주 엄중한 상황입니다. 지금 내란죄 공범이 되실지도 모릅니다. 내란죄라는 표현은 지금. 저는 내란죄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를 제지하십니까? 의원님께서 판단하시는 것과 반문이 바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엄령의 선포자는 대통령이지만 계엄령을 의결한 건 국무위원들이시잖아요. 그리고 국무위에 가셨잖아요. 정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저희들 거기에 의결 사실이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의견 안 하셨어요? 국무위의 의결로 계엄령 선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심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의니까 심의할 때 의견 어떤 의견 내셨습니까? 다들 많은 걱정하시는 이야기를 하셨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떤 의견 내셨냐고요? 저도 다양한 그런 의견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반대하셨냐고 찬성하셨냐고요? 부정적 의견을 필요하셨습니까? 가능하다고 필요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아니 여러 가지 방향은 있을 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 맞으세요? 법률적 해석을 하셔야죠 대통령에게. 거기 있었던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부정적으로 의견 내셨냐고요? 긍정적으로 내셨냐고요? 그럼 대통령이 법률적 요건을 법무부 장관과 상의도 안 하고 계엄령 선포합니까? 저하고 사전에 상의한 바 없습니다. 아니 상의는 안 하셨겠지만 의견을 내셨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은 개별적인 의견인, 그 상황에 대한 의견인, 이런 조치를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의 이야기가 더 많았습니다. 이런 조치를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정리해주세요. 하일 날 그러면 중앙부 장관하고 대통령이 안 가고 하셔서 궁금해하셨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그날 저희들이 다 사의를 표명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공부에서 자주 보고 하지만 자리를 못해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 이런 신목벌이구나 하신가요? 아니 그러니까요. 비병현 상관부원에서도. 저 이야기를. 감성사령관, 수방사령관, 직전사령관 신목으로 만났다는데 그런 계엄 선포하는 거 아니니까? 저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사의를 다 표하고자 다시 자리를 만들기가 어려울 거다. 다 다른 약속은 취소됐으니까. 정리해주세요. 정리해주세요. 송년회 아닙니다. 잠깐만요. 법무장관님. 네. 대통령 안 가에 갔던 차량이 찍혀서 보도가 됐던데 대통령 만났습니까? 아니요. 왜 갔습니까? 대통령 만나러 간 게 아닙니다. 대통령 안 가요. 그런데 왜 가요? 그 장소. 누구 만났습니까? 저 형한부 장관하고 저하고 얘기하시는 우리 법제처장님하고 그렇게. 제2의 비상계엄을 또 그러면 얘기했습니까? 내란죄 재판 준비하실 거 가지고.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내란죄 재판 어떻게 할지. 잠깐만요. 왜 만났는지 다 밝혀지겠죠.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잠깐만요. 행정처장님. 네. 답변이 좀 실망스럽고요. 그리고 다 법률가들 아닙니까? 법원 행정처장 내지는 대법원에서 회의를 했다고 그러고 또 법무부 장관도 법률가 아닙니까? 특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입국 닦고 한마디도 안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개헌 폭우문 1호가 국회와 지방의회 등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라고 폭우령 1호가 돼 있으면 법률가들께서는 무슨 얘기냐? 헌법 77조를 봐라. 사망이 뭐라고 돼 있냐?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지 국회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어요. 또 뭐라고까지 돼 있냐면 폐회 중에 비상계엄을 하면 대통령이 국회를 열라고 요구하게 돼 있어요. 폐회 중에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그럼 국회가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국회의원들이 이 비상계엄을 해제할지 말지 당연히 해제한다고 의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헌법 77조 사망 위반이라고 대법원에서 왜 먼저 말을 못합니까? 헌법 재판소에서 왜 말을 못합니까? 이 비상계엄은 헌법을 위반했다고 입 꼭 닦고 눈치 봤습니까? 다행히 시민들이 계엄군 모험으로 막아서고 국회의원들이 긴급하게 담을 뛰어넘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담을 뛰어넘고 이재명 대표도 담을 뛰어넘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담을 뛰어넘다가 얼굴이 부서 떨어져서 부상까지 당했어요.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포구령 1항은 명백히 헌법 77조 사망 위반이다 한마디만 해줬어도 그 불안감이 덜했을 거 아니에요. 제때 말하지 않고 지금 와가지고 변명적으로 얘기하고 그러지 마세요. 정말 열받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도 금방 알았어요 이거 장경태 의원님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당시에 비겁했다 솔직하지 못했다 겁났다 용기가 없었다 차라리 이렇게 자기 양심 고백들 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관들은 계엄이 지속될 때와 중지될 때 두 가지 모두에서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침묵했을 것이고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은 방향을 정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윤석열 개인 독단으로 몰고 제놈들은 내란 동조범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전하는 게 바르지 않다거나 대충 얼버무리고 있지만 윤석열에게서 꿀빨던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주요 부역자들이 이 계엄에 대해서 뭐라 했을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듣지 않았어도 그걸 모를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